XSFM입니다. I, D, W, K 2021년 4월 네번째 주말,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시사 아저씨와 투닥거리고, 오늘은 먹는 얘기를 하러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10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윤섭연 에디터도 옆에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특이한 게, 게임에서 먹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게 미션이 좀 있는 게임을 하다 보면 먹는 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다 보면 배고파지니까. 뭐 드신 뒤에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로아스웰 육영근 홍삼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씨, 나도 힘드네.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그리고 오란다. 열대과일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오란다. XS몰과 로아스웰의 콜라보레이션.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게 잘 만든 홍삼정. 높은 함량의 진세노사이드. 근데 가격은 4분의 1? 유통기 안에 쫓겨보는 제품도 아닌데, 왜? 오직 XS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장. 한정된 수량, 극한의 할인. 로아스웰, 육영근 프리미엄 홍삼, 케이지 헌키.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아마 육영근 홍삼진 제품, 어른용은 품절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한 지 10일 만에 제품의 바닥을 보여주신 XS몰 유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놓쳤구나 나도. 아, 그러네. 네, 샀어야 했는데. 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홍삼 키즈 제품은 기존에 파격적인 할인가에 5플러스 1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개설했습니다. 할인의 증정까지. 집에 아이가 6명이 있으신 분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오래 먹이면 되죠. 알았어. 할인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플러스 1 증정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더 줍니다. 그렇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 배 농축액을 넣어서 아이들 입맛에도 딱 맞게 만든 것이 키즈홍키입니다. 키즈홍키, 어른들보다 힘든 아이들에게 여름이 오기 전에 선사해 봅시다. 액세스몰에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용 제품이 혹시 방송 듣고 달려가셨을 때 남아있었다. 그러면 빨리 구매하세요. 네. 명작을 만나는 시간 파케문학관 410회 토요일 순서에 문학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봄에 문학과 한 시간은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과 먹는 건 굉장히 또 연관이 깊죠. 문학의 자유도를 아직도 저는 게임은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글자 종이 문학의 자유도를. 글자 종이 문학은 지극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겁나 유연하거든요.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글자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의 개념에 대한 해체와 재조립이 아주 쉽거든요. 그렇지만 게임은 그래픽 만드는 사람, 코딩하는 사람, 돈 따오는 사람, 광고하는 사람, 플레이하는 사람. 다 따로따로 유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생각해보면 게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민주적인 문학 장래예요. 진전이 되게 더디고요. 뭐 하나 문화적인 코드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실존까지 다가가는 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는 먹는 것이 저장의 개념이 돼서 부자를 표현하고 배고픔을 치유해주거나 배고픔을 해결해주거나 몸을 치유해주는 데까지 이 정도 개념까지 해석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지난주에 파악해봤어요. 그다음은 보통 우리가 이 장르 역사 시간에서 늘 이야기하듯 아케이드 지나가면 콘솔이나 PC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아, 슬픈 게 있네요. 왜요? 콘솔이나 PC에서는 잘 만화고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왜요? 많이 나와요. 일단 원피스에서는 나오고. 원피스는 원피스니까. 한 주 동안 만화고기 좀 어떻게 드셔보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기 뭐야, 고인돌 프리스토릭 같은 경우도. 맞다, 미트로프의 천국이죠.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형태를 더 많이 봤다라고 기억을 할 뿐이죠. 그러네요. 저도 영화 황해를 보다 말고 황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계속 안 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보셨던 분들에게 이해를 돕자면 저는 거대한 뼈를 보고 만화고기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실제로 만화고기처럼 먹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게임에서는 실제로 그 고기를 손에 들고 무기로 쓰기도 합니다. 게임 제목을 까먹었는데. 황해처럼? 네. 저도 그거 보고, 이거 뭐 변장한 게 아니야? 아케이드 시절을 지나서 우리는 PC, 콘솔 같은 또 다른 플랫폼에서도 음식이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까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PC, 콘솔의 특징으로 넘어올 때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케이드는 동전 하나에 제한된 시간이었고, 그래서 퍼블릭한 공간에서 기기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콘솔은 집에 내 기기, 내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PC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세이브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렇죠. 오락실에서 세이브가 안 돼요. 시간이 되면 비켜져야죠. 그렇죠. 우리 그 매너 얘기도 한참 했었죠, 한동안. 그런데 이제 집에서 할 수 있게 되면 이 게임 플레이의 시간이 내가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자리를 뜨고 다시 돌아와도 컨티뉴가 되는 새 상황을 맞아요. 플레이어의 자원이 풍성해져 버렸네요. 음식을 저장하듯 내가 플레이하던 게임을 저장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린 저장고가 생겼으니까. 저장이 되면 뭐가 되냐면 게임을 긴 플레이 타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더 새로운 장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롤플레잉이라는 게 있죠. 롤플레잉의 시대로 접어들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게임 하나 잡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액션으로 넘어가면 디아블로 같은 거고, 좀 이야기 중심으로 하면 로더스도 전기나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것들도 있죠. 어릴 때는 롱플레잉인 줄 알았어요. 아, 그걸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약간. 네, 그러네요. 오랫동안 한다 그래서 롱플레잉인 줄 알았어요. 아케이드에서 디아블로를 플레이하게 했으면 플레이어들이 분통을 터뜨리면 그렇죠. 블리자들은 일주일 내로 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아케이드 주인도 사놓지 않았을 거예요. 100원을 넣었더니 소를 100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끝났어! 비슷한 경험을 저는 군대에서 했거든요. 군대에 디아블로 2가 설치가 됐는데 10레벨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저는 10레벨 간 것도 참 나쁜 병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0레벨 누가 더 빨리 찍냐고 내기를 하느냐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롤플레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간을 일직선상으로 길게 타는 게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락실에서 나오기 힘들었던 장르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연장선상으로 생각해봅시다. 한 번 적이랑 부딪히면 죽는 게임. 그리고 부딪혔지만 체력으로 어쨌든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게임. 이제는 죽어도 컨티뉴가 되는 더 긴 시간의 게임으로 장르가 바뀌었죠. 죽은 시점부터. 네. 심지어는 죽어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체크포인트든 세이브포인트든. 공짜로.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체력이라는 개념, 공격력이라는 개념이 긴 시간 속에서 레벨업이라는 형태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하이 스코어가 레벨업이 되는군요. 아케이드에서의 저장고는 그냥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콘솔 시대의 저장고는 인벤이잖아요. 네. 더 늘어났네요. 더 부유해졌네요. PC 콘솔 시대로 와서. 그리고 인벤이 부유하면서 따라오는 게 또 레벨업이고요. 네. 신기하게 엥겔지수가 낮아지기 시작하네요. 맞아요. 딱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부유함이란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에 1세대, 2세대 게임은 순환식 시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한 번 죽으면 다시 또 플레이하고. 한 번 죽으면 다시 또 플레이하고. 윤회하고 똑같은 거 또 합니다. 그 소설 진짜 문학 중에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죠. 밀랑쿤이란. 강아지. 까레닌이라는 강아지의 시간과. 그렇죠. 주인공들의 시간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니체의 영혼 해기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앞에 시간이 까레닌, 강아지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데 PC 콘솔의 시대에 오면 그 시간이 일직선상으로 쭉 펴집니다. 그러면서 유구한 시간을 따라가게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재산 개념도 바뀌고. 맞아요. 음식 개념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재산 개념이 바뀐다는 건 음식 개념이 바뀌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음식은 이제 인벤토리를 차지하는 일종의 아이템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음식을 짐에 싸갖고 다니죠. 보따리 안에 별별 음식들이 다 들어있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즉각적인 체력 회복을 했던 아케이드 시절의 게임의 음식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그 즉각적인 회복이 우리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포션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디아블로에서 체력이 빠졌을 때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네. 포션을 마시죠. 네. 다른 롤플레잉 게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직접적으로 먹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포션이 더 직관적이다. 시간이 펴졌잖아요. 그럼 더 현실적인 시간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시간은 현실적인 시간인데 유독 음식만 순식간에 먹어. 그럼 납득이 어렵군요.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프라이팬 뒤집힌 게 아니라. 천천히 바뀌어요. 네. 천천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회복은 여기서 포션이 됐고 약과 마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힐링이라는 마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약과 마법의 영역으로 체력 회복이 갔어요. 그러면 음식의 의미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는 버프라는 개념으로 나가게 됩니다. 버프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버프라는 게 그래요. 원래 너프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너프는 사실은 브랜드죠. 땡프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네. 하지만 거의 일반 명사화 되겠죠. 오늘 날의 너프는. 그래서 원래 너프는 실제 총이 아니라 스폰지 총알을 쏘면서. 그래서 총의 실제 성능보다 너프 같은 총알. 이런 의미로 쓰이다가. 게임에서는 어떤 특정 능력치 스탯을 떨궈주는 걸 너프라고 부르고. 맞습니다. 너프의 반대가 버프 올려주는 건데. 이제 음식의 의미는 버프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체력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것보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식약동원 얘기했잖아요. 음식을 먹음으로써 특정 수치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치명타 확률이 올라간다. 아니면 최대 체력이 확 더 커진다. 이런 형태의 아이템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먹어서 체력을 채우는 것도 아직도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건 가장 유명한 온라인 게임이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얘기를 잠깐 해보죠. 좋습니다. 여기서 음식은 기본적으로 상점에서 팔아요. 그래서 몬스터를 잡다가 체력도 빠지고 만화도 빠지고 이러면 주저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냐. 음식을 순식간에 먹지 못해요. 리얼타임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자리에 앉아서 먹는 액션을 취하면서 천천히 체력과 만화가 다시 차오릅니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 8비트 선글라스 어디 갔죠?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요. 햇빛이 너무 세게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저녁이네. 누구 때문에 저녁까지 녹음을 하나? 야 진짜 몰라서 난 2시에 왔다니까. 몰라요. 이제 날 까. 까도 무적이니까. 괜찮네요. 마침 또 문학인 시간에 이런 이벤트가 생기네요. 약간 그 BGM을 레트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띵띵 이렇게. 우리가 가진 레트로 음악은 성가비만 밖에 없는데. 아무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상점에서 보통 사 먹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요리 능력치가 있어요. 스킬을 올리면 자기가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냥을 하면 재료가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돼지를 잡으면 돼지고기가 나오고. 전갈을 잡으면 전갈 꼬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섞어서 요리를 해먹어요. 사 먹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체력과 만화를 회복해 줍니다. 그 정도인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맛과 향이 구현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메뉴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와우를 오래 하다 보면 이 갤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지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 음식에 대한 맛을 아는 것처럼 말해요. 어느 정도면 나이트엘프 마을에 가면 김치도 팔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오 김치 좋아하고 국뽕 양념하고 난리나는데 재미있는 게.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라고 만들었죠. 한국 유저들이. 그런데 되게 다양한 요리들을 판타지의 재료로 섞어서 만들죠. 이상한 요리들. 찜, 구이만 했는데 실제로 이 요리들을 직접 만들어보자는 시도들도 있죠. 현실에서. 맞아요. 유튜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와겔 요리죠. 와겔 요리죠. 유튜버들은 요리를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와겔에서 만들면 지옥에서 온 요리인가. 만들다 터진 것 같은 마법의 실패작글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좀 현실적인 어떤 요리로서의 느낌을 최대한 내려고 했다는 흔적들이 좀 보이는 거죠. 여기서. 네.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요리는 사먹는 거 말고 두 번째로 아까 만들 수 있다고도 얘기해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만드는 과정이 또 게임 안에 들어옵니다. 그거는 지극히 이제 와우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마인크래프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온라인 게임들에서 요리하는 과정 자체를 플레이에 넣으려고 이제 또 시도들이 있어요. 사냥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산물로 여러 가지 식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양념을 치고 요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요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체력과 만화를 회복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버프를 부여하는 거죠. 콘솔 게임의 주요한 조상들 중에는 이 바이오 해자들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약초를 대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으깨지? 이런 생각을 하다 말고 그럼 약초 말고 다른 조합은 없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전하고 발전하면 정말 마인크래프트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리가 되게 어떤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 요리들도 많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울티마 계열이나 아니면 생활 콘텐츠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울티마 얘기했어야 되네. 네. 그런 게임들은 밭에서 밀을 뽑아서 갈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고 반죽을 해서 빵 만드는 것까지를 다 구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김씨 표륙이네요. 네. 그 개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장화가 되면서 우리가 생활형 콘텐츠다. 그래서 마비노기 같은 게임은 옷도 짜서 만들고 낚시해서 요리하고 이런 생활형 콘텐츠를 풍부하게 키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요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체력 채워주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특수한 효과를 부여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특정 음식을 먹으면 어떤 체력이 좋아진다 쉽게 말해 아니면 만화가 더 커진다라는 거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던 식약 동원의 개념이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 시간에는 어쨌든 우리가 직관적인 부분을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 체력이 회복된다까지를 이해했죠. 네. 이제는 시간이 펴졌죠. 순환형 시간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게임 시간 속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팽맨은 아무리 플레이라도 팽맨 캐릭터 자체가 더 빨라지거나 공격력이 좋아지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런데 온라인 게임 롤플레인 게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잖아요. 네. 이 단계에서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캐릭터가 강해지는 형태로. 저도 안경을 이렇게. 나도 미치겠네. 아니 해피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네요. 아니 이게 현실의 모사로 현실로 다가가는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게임이 한 줄기만 표현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파이널 파이트로 말할 것 같으면 체력은 하나의 바하잖아요. 1차원적인.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이에요. 물론 파이널 벨트 스크롤 게임에 애들은 보통 마법은 못 씁니다만 모든 능력치가 다 그 한 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RPG로 넘어오면 5만 능력치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직업도 필요하고 전직도 필요하고 삶의 갈림길도 중요하잖아요. 그 삶의 갈림길을 먹는 것이 정해주기도 해요. 그렇죠. 시간이 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 보양이 된다는 게 보다 확실하게 들어오죠. 자산의 축적이 되기도 하고요. 아예 영구적으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음식도 있고 보통 이런 건 마법 음식이죠. 그렇죠. 산삼이라든가 만달라 캣뿌리 이런 걸 먹으면 영원히 올라가는 능력치가 있고. 맞아요. 또 안 그런 경우에는 특정 시간 동안 버프가 부여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일을 잠깐 했지만 레이드라는 게 있죠. 혼자 내가 잡는 게 아니라 20명 40명이 모여서 왕 거대한 보스를 잡는. 맞아요. 이런 데 들어가면 뭘 체크를 하냐면 40명이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아깝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버프 체크를 해요. 준비를 엄청나게 잘해옵니다. 산에 가서 뭐 뽑아오고 요리 만들어오고 다 해왔고 제대로 안 해오면 공대장한테 귓말 와요. 저분 물량 갖고 왔대요. 나중에 페널티 주고 그럽니다.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발표 좋습니다. 그렇죠. 조배 발표죠. 공대장한테 바로바로 귓말 와요. 아이템 분배 제외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제외하면 내가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게 대학 시절하고는 다릅니다. 준비 안 해가면 보복을 확실히 당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발표 조언이 하거든요. 교수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식약동원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개념이 되게 더 확실하게 들어와요. 우리는 주사라는 방식 이전에는 항상 신체를 개선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먹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인류가 병원 가서 주사 맞는 일 전에. 네. 주사 맞는 거는 1800년도에나 나오는 기술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먹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버프 기술로서는 우리가 주사를 받아들이는데 게임이랑 연결시키면 참 이해가 좋네요. 우리가 수액을 먹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요. 가끔씩 이번에 있는 게 지겨울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긴 합니다. 수액받없다고 이젠 더 이상. 하지만 그게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버프로 음식이 작용하는 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최근작 몬스터헌터 월드죠. 몬헌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 몬헌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유튜브에 식사 장면을. 그러면은 이 제작자가 이 식사 장면 하나를 위해 얼마나 연출의 공을 들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들도 몬스터헌터를 플레이할 때는 먹는 것에 대한 공부를 아주 길게 해야 됩니다. 몬헌 식재료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몬헌은 식사를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에 따라 다음번 사냥의 효율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현실에서 나나 문학이냐. 계속 제육돋밥만 먹어. 그 자식은 쓸모없어요. 몬헌 음식도 재현을 하네요. 워낙 화려하게 잘 돼 있어요. 심지어 몬헌 정식을 파네요. 몬헌 정식. 그렇죠. 같은 것만 먹으면 낙법도 못하고 근성도 안 좋아지고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몸단장도 못해요. 여기서도 버프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죠. 몬헌도. 하지만 몬헌이 또 주력하고 있는 건 이 음식이 유명한 요리 연구가 있죠. 얼마나 맛있게요? 라는 연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먹고 싶지. 네. 그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리고 먹는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일부러. 그 만화고기를 들고 이렇게 확 뜯는 장면이 있죠. 그 지점이 좀 뭐랄까요? 그 신선한 측면이 게임에서 먹는 시간은 시간 낭비로 여겨지거든요. 네. 그렇죠. 콘트롤러가 놓으니까. 네. 근데 몬스터 헌터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출을 세심하게 해놨습니다. 뭐 그렇게 연출을 해도 많은 플레이어들은 스킵한대. 스킵한대. 여전히 점프하고 있어요. 점프 누르고 있어요. 아까 배관에 이딴 걸 왜 놨어? 다 이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버프이면서도 동시에 실제 먹는 것과 좀 유사한 느낌을 내고 싶어 한다는 게 제작자들의 의도예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는 음식이라는 것이 체력 시대를 지나서 하나의 시간이 유구하게 흘러가는 게임의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버프, 자양강장. 사실 같은 의미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버프는 자양강장이구나.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근 작 바라임 같은 경우 바라임도 약간. 어떤 작품입니까? 싱글플레이도 되는데 바라임은 전에 그 저기 바이킹어잖아요. 발헤임이라고도 하고 발하임이라고 하는데 바랄라에 못 간 사람들이 가는 약간 지옥 같은 공간? 끔찍해라. 그런 걸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그 외에 어세신크리드나 요새 바이킹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러죠. 바이킹 죽을 때 보면은 무기를 손에 쥐어주려고 하죠. 그 무기를 손에 들고 죽어야 바랄라에 가는데. 그 바랄라에 그리고 그 무기로 싸워야 되니까요. 네. 근데 그 무기를 발로 차버리잖아요. 어떤 경우. 그게 대단한 모욕이거든요. 얘를 바라라로 보내지 않겠다는. 그때 떨어지는 게 바라임인데 거기는 지옥 같은 느낌은 아니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냥 벌판 같은데. 외로운 곳이에요? 거기서 생존을 하는 게임입니다. 농사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냥 그런 게임인데. 그러면 잡숫는 게 중요해지겠죠. 네.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그냥 멧돼지 고기나 주워서 사냥을 하다가 씨앗을 좀 구해서 당근부터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뭐야 양봉도 해요? 네. 양봉도 합니다. 제가 지금 문득 랜덤으로 눌러본 그림에는 벌들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게 벌이 너무 인구밀도가 높으면 꿀을 많이 못 만들어요. 아 불행해서? 네. 밀집도가 떨어져야죠.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네. 그럼요. 사회적 거리 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돼요. 하여튼 이 게임은 기본 체력이 25이에요. 처음에 멧돼지 공격은 한 2, 3 정도니까 크게 크리티컬하지 않은데 조금만 스테이지가 올라가면 공격력이 20씩 들어옵니다. 그럼 그냥 죽어요. 그런데 얘는 레벨업이 없어요. 체력이 크게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체력을 올리느냐. 요리 레벨을 올려서 버프 아이템의 효과를 올리는 게 체력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살아남는 건 살림꾼이군요. 그래서 저도 지금 4단계 버스 깨고 5단계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 체력은 지금도 밥을 안 먹으면 25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데미지가 110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나갈 때 밥도 한 종류만 먹으면 하나밖에 안 차니까 최대 3종류를 섞어 먹어요. 3종류를 다 골고루 먹어서 체력과 스테미나를 균형 있는 영향으로 배분을 해야 4번째 스테이지를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게이머가 영양사가 되네요. 영양사예요. 편식하지 말라는 굉장히 큰 교훈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몬스터에 맞춰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체력을 더 올릴까 아니면 스테미나를 돌려서 도망을 다닐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어릴 때 여러 가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듣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공부해라 외에는 땡땡도 먹어라. 그거 피해 다니다가. 이런 게임을 하면서 후회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멸치 좀 먹어라 이놈아. 약간 그런 얘기하고 가지도 좀 먹어라. 그 말씀보다 하실 때 기분은 어떠세요? 씁쓸하죠. 하지만 진심이죠. 안 그러면 내가 먹어야 된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음식이라는 걸 유구한 시간에 온라인 게임, 롤플레잉 게임에서는 쭉 펼치면서 음식의 의미가 좀 더 어떤 재산 축적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 바람 얘기했지만 결국 내 상자에다가 음식을 쭉쭉쭉 쌓아놓으면 든든하거든요. 그래야겠네요. 그렇죠. 교류가 가능해진 다음 앱 RPG의 경우에는 이제 인벤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력도 되잖아요. 막 주고 이럴 수 있는 다음부터는. 네. 그 다음부터는 음식도 경제의 일부로 정말로 편입이 되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교환이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플레이어도. 그렇죠. 이전에 싱글 플레이어는 나를 위한 음식이었다면 교환이 되는 음식의 세계는 또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까 와우 얘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네. 와우에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요리해 먹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걸로 들어가는 게 마법사라는 존재인데 마법사의 마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마법은 화염구, 냉기작살 이런 게 아닙니다. 소위 물빵. 네. 물빵 만들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사 먹기도 돈이 아깝다. 만들기는 귀찮다. 그러면 길 가는 마법사를 붙잡습니다. 네. 오그리마 길가에서 마법사님 죄송한데 물빵 한 덩이만요. 그렇죠. 그러면 마법사는 공짜로 만들 수 있거든요. 물빵을. 만화만 쓰면 돼요. 북한말로 속도전 떡이라고 합니다. 자원이 크게 들지 않고 배는 채워주는 무언가. 기분 좋게 줄 수 있죠. 공짜니까. 그래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10명씩 와서 줄을 서 있습니다. 짜증나죠. 내가 정숙이냐? 그렇죠. 그런 반응이 나와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마법사 안 한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막 싸움이 납니다. 그래갖고 저기 뭐야. 마법사를 정숙이 취급한다. 별명이 정숙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게 단순히 나만의 먹는 게 아니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먹는 것이. 마법사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버프체크 있죠. 공격 때 들어가기 전에도 음식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렇죠. 이것도 좀 부정적 의미에서의 사회작용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유 급식할 때. 선생님 제 우유 안 먹었어요. 그렇죠. 너무 오랜만이라 깜짝 놀랐네. 아니면 가끔 딸기 우유가 나오는데. 제만 딸기 우유 먹었어요. 그런 것들. 음식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작용이 안 좋은 점이 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음식이 사회작용이 되는 건 마법사의 슬픈 이야기가 이후에 게임 제작사가 추가를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밥상 차리기가 나옵니다. 밥상 차리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물빵만 창조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배우는 새로운 스킬은 공격대원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밥을 제대로 안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밥상을 차려줍니다. 마법사가요? 네. 마법사를 너무 싫어하네요 개발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호가 떨어지잖아요. 요리사의 위상이라는 건 생각보다. 그럼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법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법사가 밥상을 차려주면 일일이 나눠줄 필요가 없이 밥상을 클릭하면 알아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 또 나중에 후반부의 확장팩에서는 요리사 스킬이 올라가면 또 중반부에 중국스러운 배경이 나오거든요. 판다리아라고. 거기서 요리 스킬을 끝까지 찍으면 국수 수레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대만 여행 가서 보는 탕면 파는 수레 이런 것 같은. 그 수레를 갖다 놓으면 또 그 수레에서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어요. 국수를. 마법사가 하는 일이 국수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요리사가 합니다. 요리사가. 요리사 스킬을 따로 올려야 되죠. 그거는 버프를 또 주거든요. 그렇죠. 마읍사랑 다르게. 그래서 국수 수레를 또 없냐 누구. 요리 없는 분 이런 것도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같이 먹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밥상이라는 거는 혼자 먹는 음식을 그냥 영양분을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게임과 사회를 붙이다 말고 사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혼자 먹는 걸 좋아합니다. 고정코너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빼고 대부분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화소 하나가 등장합니다. 식사의 사회성. 우리가 밥상머리 예절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밥상이라는 공간이 먹는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먹는 공간만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밥상이 여러 게임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장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재현을 하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편의성 때문이었죠. 이거 일일이 나눠주기 귀찮아. 그렇다면 밥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로 나오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밥 한 번 먹자라는 사회적 의미가 나타나는 게임이 마비노기예요. 마비노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좀 된 게임이죠 이제는. 그러네요. 이거 참 할 때도 웃겼는데. 제가 와우를 오래 해서 마비노기에 갔을 때 게임 캐릭터 이름을 헬스크림이라고 지었습니다. 와우의 유명한 영웅이에요. 헬스크림이었는데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많았어요. 우리 길드에. 헬스크림이 뭐예요? 헬스할 때 바라는 크림인가? 이런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헬스크림의 유명을 뭐로 보고 막. 록타오가다. 마비노기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세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계물이군요. 그렇죠. 헬스크림이 넘어가면. 마비노기 전사가. 아니요. 와우 전사가 마비노기로 이 세계로 전송됐다. 눈을 떠보니 건강 크림이었다. 그런 내용의 게임 판타지 있어서 재밌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마비노기 처음에 화면 딱 뜨거지만 들은 생각이 그거거든요. 이 세계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많이 살렸죠. 와우에서 넘어오면. 진짜 이민 왔구나. 어쨌든 이 마비노기가 또 특징적이었던 건 생활 콘텐츠라는 부분이에요. 요리, 낚시, 별걸 다 합니다. 인생을 살죠. 그리고 그것 자체도 되게 재밌어요. 뭐랄까 한국에 좀 더 잘 맞는 심즈랄까요? 네. 전투 안 하고 그냥 정말. 삶을 살죠. 알바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막 우유 짜서 우유 팔고 이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잘 보면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꼭 전투나 사냥을 하기보다는 그냥 보덕불 펴놓고 주변에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나눠주고 먹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음식이 그냥 영양분을 채우는 행위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되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 먹는 행위는 일종의 의식이기도 해요. 안 먹으면서 식사하는 의식을 치른 거죠. 네. 실제로 내 입에 남은 것도 안 들어갔지만 가상의 디지털로 된 음식을 나눠주고 그걸 먹는 행위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밥을 같이 먹었어. 사회적 행위만 남았어요. 맛과 향과 영양이 빠진 자리에. 맞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는 문화 속에서 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는 음식이라는 것이 식량과 구분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첫 시간에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네. 예를 들어볼까요? 가톨릭이죠? 정확한 표현이? 네. 네. 가톨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보는 건 성찬식이라는 개념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빵과 술을 나눠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식사에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이게 이제부터 내 살이다. 너희가 이것을 나눠 먹어라.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너희도 이것을 나눠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붙는 말이 뭐냐? 이를 기억하여 예를 행하여라라는 말을 합니다. 예는 왜 좋으면 좋지? 단순히 먹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했죠. 빵과 술에다가 살과 피라는 의미를 나눴고 이것을 너희가 모두 나눠 먹는 것을 예로 붙여라. 이것은 일종의 제사이죠. 이게 이제 가끔씩 어설프게나마 싼 와인을 사서 먹어보려고 이것도 사서 먹어보고 저것도 사서 먹어보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먹은 포도주는 땡로 포도주죠. 땡로 포도주는 뭐예요? 성찬식은 다 그걸로 하거든요. 그래요? 3,000원이잖아요. 나도 가톨릭 세례를 받았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면 딱 걸리네. 병원 옆에 약국 있는 거랑 똑같아요. 가게에서 땡로 포도주를 팔면 옆에 성당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저는 농담은 아니지만 제일 웃겼던 게 성직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부님들은 술XX 많이 먹잖아요. 신부님들은 엄청 먹죠. 그래서 보통 신부는 술 먹을 때 피자를 시킨다. 빵이니까. 그럼 열쇠 조각으로 나눠야 되나? 아, 가톨릭용 피자 써는 법 이런 게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 남은 피자에는 타바스코 잔뜩이 있고 이걸 먹으면 배신자다. 하여튼 뭐 또 셌습니다. 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일이 반성하시는 시간이 더 길어요. 제사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이 제사화되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와 음식은 그렇게 붙죠. 네, 이거는 기독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제사상을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먹을 거 한 상 가득 차립니다. 그럼요. 차례랑은 다르죠, 제사는 또. 차례는 원래 되게 간소하잖아요. 차만 놓고 하는. 네, 그런데 제사는 우리 그런 얘기예요. 제사상 차리듯. 그렇죠. 이런 표현도 있고. 많이 내놓는다. 헛제사밥이라는 음식 장르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제사 음식 먹고 싶으니까. 네, 왜 제사를 치른 다음에 제사밥을 같이 먹잖아요, 제사상을 다 같이.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제사상을 먹을 때보다 머릿속에서 자꾸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조상님 영혼이 너네가 왜 먹어! 그게 먹는 것과 의식 사이의 문제. 여기서의 의식은 제 리에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이회로가. 보통은 잔치가 났을 때 먹던 어떤 음식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2인분 이상부터 파는 식당의 음식들로 남아있죠. 그런 것들이 배달음식 시대가 되니까 1인분을 주죠. 그런데 우리의 소비의 의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는 재래는 됐고 먹고만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의식을 떼는 음식인 거죠, 1인분이. 자본의 시대에 들어오면 또 이 얘기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잘하면 어디 헛제사밥 배달 전문으로 장사하는 것도 있겠네요. 제사상 배달, 바른 제사. 이건 헛제사밥은 아니고 그냥 제대로 된 제사상을 배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면 1인분도 하실지도 몰라요. 제사상 1인분. 먹고 싶은 사람도 그렇죠. 음식이라는 게 그래서 먹는 문제가 단순히 소화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이고 의식이고 재래다라는 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우리 자주 하는 얘기. 언제 밥 한 번 먹어요. 그럼요. 세상 참 의미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소리죠. 그런데 진짜로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너는 죽은 의식과도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뭄에 콩나듯 누나긴이 말한 대로 정말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과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밥을 먹고 싶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배가 고파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보통은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걸 우리가 언제 밥 한 번 먹으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레이드를 같이 뛰고 싶은 사람이란 그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계산이 없이 그냥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차피 밥 한 번 먹어요 하고 갔는데 정말 둘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이러고 가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행위라는 건 단순히 먹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다른 여러 가지 행위들을 대체하고 요약합니다. 그럼요. 이걸 좀 딱딱한 말로 하면 음식의 다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음식의 다이성. 어떤 학자들은 이 음식의 다이성이야말로 모더니티,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어떤 시대를 특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려져 오네요. 80년대 게임에는 없었던 음식의 모더니티가 부여됐네요. RPG로 가서. 좀 더 풍부한 표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더 많은 참여 속에 음식의 사회성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렇습니다. 먹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사고하기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대하고 조리하고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레비스트로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음식의 다양성이 곧 다의성이 모더니티 자체를 특징 짓는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학자, 바르트 같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결론만 남아도 오늘의 이야기는 다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문학관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압축적인 짧은 게임 장르의 발전사는 인류 문화를 뒤늦게 시작했던 어떤 단세포가 한꺼번에 따라잡는 과정 같기도 하잖아요. 좋은 비유다. 네. 갑자기 핵분열을 겁나 빠르게 해가지고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군요. 먹어서 배를 채우는, 먹어서 삶의 존재를 유지하는 정도. 그랬다가 저장해서 부자가 되는 기분을 느끼는. 그것이 교류의 도구가 되고, 재래의 도구가 되고, 친교의 도구가 되고, 사회성의 도구가 되는. 이 정도까지 게임 회수의 음식이 발전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뭔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을 크게 보는 얘기는 어떤 게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원래 2회차에 하려고 했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부득이하게 1회차를 넣었으니. 문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아이들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홍삼정. 한정된 수량, 극한의 할인. 오직 XS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전. 로아스웰, 6년근 프리미엄 홍삼, 케이지 헌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업. 퍼펙트 25. 자, 저희들이 직접 만든 물건으로는 이걸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리콜을 공지합니다. XS몰 스냅백 중에 리플렉티브 실버 모델 리콜을 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봉제하던 중에 뒤쪽 스냅백 플라스틱을 봉제하는 중에서 원단이 살짝 찢어지는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모두 리콜을 해드립니다. 무상으로 수거하고요. 원하시면 환불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재생산을 할 건데요. 지금부터 재생산을 하면 그때 새로운 제품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아주 죄송합니다. 책임 소재를 찾자면 접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험적인 원단으로 모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단이 너무 얇고 약해서 모자 뒤쪽 플라스틱을 같이 바느질이 들어가는 걸 못 버텨서 그렇게 일자로 찢어지게 되는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1% 정도 연락이 왔어요. 만약에 문자 온 거 보시고 뒤쪽 부분에 살짝 찢어짐이 발견되었다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생산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그래서 더더욱이 죄송스럽고요. 그 외에는 일단은 휴지 사이즈에 만족해 주신 여러분들이 메일도 주시고 후기도 주시고 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사이즈에 비해서 생산량이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품절이 됐네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남겨서 휴지 사이즈에서 남겨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딱 맞는다고. 그렇죠. 다음번에 더 큰 거 해볼까? 또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길래 몇 가지를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의류가 심지어 이거는 기성복 수트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도. 편차가 있다는 것이 공지가 되지요. 의류업계의 공부를 저는 언제나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사이즈 편차가 큰 게 모자입니다.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의 가운데 점을 꼭지점을 중심으로 몇 개의 천을 덧대서 한 가지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사이즈 편차가 좀 큽니다. 감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이 불량 상품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들이 알려드린 그 불량 기준에 맞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하나요? 저희들한테 문자가 갔을 텐데 그 문자에 답장을 바로 주셔도 좋고요. xsfmmol.gmail.com으로 메일을 주셔도 좋고요. 저희 액세스몰에다가 그냥 글을 남겨주셔도 유면상 pd가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하고 무상으로 하고 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시. 환불을 진행하거나 제작기간은 좀 걸립니다.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 품절돼서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네요. 아무튼 리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이게 원래 어제 시간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 너무 아저씨가 폭주를 하셔가지고 오늘로 밀려났습니다. 서열로 따지면 불량 서열로 따지면 김민아 아저씨가 문학인을 이긴 거죠. 그렇죠. 위에 헬마우스가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980년입니다. 지금은 강원랜드가 서 있는 강원도 정성군 사부급의 탄강촌에서 80년 4월 21일 사북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사북사건 혹은 사태 탄강 노동항쟁 등 아직 용어가 많이 혼재해 있습니다. 사북 읍내에는 민영탄강인 사북탄강이 있었습니다. 읍내가 아니고 사북읍에는 민영탄강인 사북탄강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민영탄강 중에서는 제일 큰 곳이었고요. 국내 석탄 생산량도 1위였습니다. 11%? 이쯤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장 핫하던 업계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없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 원자재가 한국에서 생산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으로 치면 글쎄 뭐랄까 배터리 생산 업계 1위? 에너지의 주산지가 됐던 겁니다. 네. 네. 사북이. 60년대, 70년대 탄강촌의 경제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개가 돈을 물고 다녔다는 게 그때의 이야기죠. 그러나 밖에서 보기에 광부들의 월급이 많아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삶이 피폐했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나마 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월급이 많았다는 것도 옛날 얘기였고요. 그렇죠. 월급을 되게 오랫동안 안 올려줬다는 겁니다. 이때는 삭감도 마음대로 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월급이 많았던 것도 70년대는 이게 쌀로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와서야 돈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산속에 고립된 곳이잖아요. 탄강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사택에 살고 월급으로 근처의 소비조합에서 생필품을 사야 하는데 거긴 또 산속이니까 물건값이 훨씬 비쌌다고 합니다. 도시처럼, 도해지처럼 경쟁이 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사회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는 지역의 물가 같은 겁니다. 혼자 이상하게 높죠. 게다가 산속에 있으니까 유통비용이 추가가 되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았나 봐요. 여기도 석탄회사의 친인척이 운영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동네에는 돈이 돌아요. 그런데 탄강 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빨아먹히고만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적당한 설명입니다. 게다가 노조는 어용노조였습니다. 이때 노조 지부장이 이재기라는 사람이었는데 1980년, 사북한경이 1980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조 설립부터 16년째 계속 지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와 노조가 짜고 치는 임단협을 계기로 광부들이 폭발합니다. 4월 21일 광부들은 집회를 조직하고 신고를 합니다. 경찰서장은 처음에는 집회를 허가해요. 그런데 집회 몇 시간 전에 다시 집회를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사령부에서 집회하지 말라고 내려온 거죠. 노동자들은 이미 집회를 하려고 모여 있었잖아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광부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여기서 광부들에게 쫓기던 경찰이 도망가다가 지프차에 올라타요. 그리고 그 지프차 앞으로 광부들이 가로막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그냥 치고 달아난 겁니다. 그래서 차에 치인 사람은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광부를 치어 죽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망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 광부들은 경찰서를 점거하고 경찰들은 철수했습니다. 사북탄강촌에는 이제 경찰들은 철수하고 공권력이 사라지고 회사 임원들도 도망을 갔죠. 그리고 광부들의 분노만 지글지글 남아 있었던 거죠. 이 와중에 폭력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회사의 간부들이 폭행을 당했고요. 간부들의 사택도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게 노조 지부장이 바로 트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집에 있던 그의 아내가 끌려 나와서 공개된 곳에서 집단 린치를 당하고 남편이 두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4일 동안 억류당해 있었던 겁니다. 이분도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럼요. 어쨌든 이 탕강촌은 점거가 됐고 광부들한테 경찰은 이 사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먼저 진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북 읍내에서 광업소로 가는 길은 달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읍내보다 광업소 쪽이 고지되었어요. 수성이 훨씬 수월하죠. 그렇죠. 심지어는 경찰 병력이 347명이었는데 광부들은 1500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진압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달이 하나밖에 없고 고지되고 병력도 차이가 나고 결국 회사하고 정부는 빠르게 그 다음 날 바로 협상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광부들의 제안을 모두 들어줍니다. 특이한 게 이 합의문을 아직 볼 수 있거든요. 협력업체에 대한 노인 및 상여금도 향상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미있죠. 그건 정말 이게 재미있어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방식이나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내놓는 메시지나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질 않아요. 싸우는 전선이 같다는 게 한심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그렇죠. 이 협력업체에 대한 협력은 저희가 네이버 노조에 와서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이버 노조가 처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광부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주고 임금도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와서 책임 소재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고 기타 등등 평화롭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죠. 협상이 이뤄진 이후부터 바로 경찰은 조모자를 색출했고요. 이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군대까지 대기시켰던 계엄사에서 직접 나서서 수사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부와 광부의 아내들을 연행을 해서 오랫동안 심한 고문을 가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도 쓰이는 방식이고요. 계엄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때가 80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4월이에요. 안 그래도 노동운동이나 학생들의 빈주화운동이 불을 붙고 있었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복사건이 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모자 28명을 색출해서 모두 처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지금 지난 목요일에 설명드렸던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는 그냥 노동계에서 사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에서 그 당시에 일을 겪으셨던 동지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으셔가지고 출간물을 내시거나 아니면 뜻있는 다큐멘터리 감독 이런 분들이 21세기 초반에 좀 들리거나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있었어요. 그 외에는 그냥 운동권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기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40년 동안 국가가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 작업이 이번 주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는 말을 목요일에 드렸던 겁니다. 이게 사실 규모로 보면 광주 대단지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이상하게 숨겨져 있었죠. 가보면 아는데 좀 리모트하단 말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신군부가 이용했던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미디어가 이렇게까지 등 돌릴 것인가. 아니 사복이 멀지 어느 동네에서도. 도로도 안 닦였고. 근데 여기 한국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뭔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건 딴 얘기인데 여기도 그렇고 다른 곳도 탕강촌이 지금은 관광지화가 되어 있어요. 사택 아파트. 연탄을 뗐던 아파트라든가 옛날 광업소가 있었던 약간 스팀펑크스러운 그런 공장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지막 아파트에서 아마 주민들이 퇴거를 했던 게 몇 년 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관광지화 되어 있어가지고 가보실 수 있어요. 네. 가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광경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2004년입니다. 훅 넘어왔어요. 미 육군 레인저 부대 소속의 팻 틸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했습니다. 레인저라 하면 우리말로는 공수부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부대는 말도 잘 안 쓰죠. 특전사입니다.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2002년 소속팀인 카디널스가 팻 틸먼에게 3년 360만 달러의 연봉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팻 틸먼은 이를 거절하고 연봉 18,000달러인 군에 입대를 합니다. 네. 9.11 사건이 계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순전히 애국심 때문에 스포츠 스타의 삶을 버리고 군인을 선택을 한 거죠. 사실 400만 달러면 세이프티 포지션에게서 바랄 수 있는 거는 주전급은 아니고 그 당시에 물가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렇지만 여전히 부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버리고 너무 싼 돈을 받고 군에 갑니다. 연봉이 거의 130배. 그러나 입대한 지 2년 만인 2004년에 전투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미 육군은 아프간 민병대와 전투 중에 적군의 총을 맞고 즉사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팻 틸먼은 애국심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스포츠 스타가 돈과 명예를 포기하고 군인이 되어서 전쟁 중에 사망을 했다. 극히 한심한 사례인데 이 사건이 가장 생경한 지점은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앨비스 프레슬리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군에서는 팻 틸먼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애국심 홍보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 미국은 대선 중이었죠. 물론 정치권도 할 말은 있겠죠. 이거 홍보에 안 사용하면 어떡하냐. 홍보도 보훈인데 라고 생각했겠죠. 거짓말이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2004년이 또 민감했어요. 아들 부시가 재선이 되느냐의 키워드가 9.11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목, 금요일에 시사하시자고 한 얘기를 보자고요. 애국이라는 가치 혹은 그 속에 숨겨진 정복 전쟁이라는 탐욕. 그 가치 혹은 탐욕을 선택한 쪽이 이기느냐. 아니면 반전주의의 60년대 전통에서 내려온 진보적인 목소리. 혹은 전범국가가 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또 단백조의 가치가 승리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아들 부시의 재선 도전은. 그렇죠. 그러나 유가족이 의문을 표합니다. 패틀먼의 사망이 적군의 사격이 아니고 아군의 5인 사격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 직후의 부대원들이 패틀먼의 군복과 평소의 생각을 적어놓은 공책을 태웠어요. 그렇습니다. 사망 직후에. 나중에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직접 전쟁을 겪고 나서 패틀먼은 전쟁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역 후에는 노엄 촘스키하고 만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이거는 미국의 분위기 이상 젊은 체육 엘리트. 체육 엘리트는 미국에서 그냥 다른 모든 사회 엘리트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무게감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사회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유명하고 사회에 인정을 받는 엘리트가 미국에서 군대를 간다.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야기를 하죠. 공화당 지지자들은. 원래부터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이 5인 사격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정치의 뜻이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런데 그게 5인 사격 당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당시는 촘스키가 한창 부시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고요. 노트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바뀌었던 내용들이. 그리고 조사가 계속됐고 결국 그의 사망을 바로 옆에서 본 동료가 하원 청문회에서 틸먼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숨기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아군의 5인 사격으로 사망했다고 영웅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본인이 참전 안 했습니까? 목숨을 안 걸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망했던 건 전쟁 중에 사망을 했으면 그거는 전쟁에서 전사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런 스토리를 하나 만든 거죠. 군대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첫 번째 좀 이상한 점이고요. 또 하나는 패틸먼의 유가족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이 패틸먼은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대를 받았을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유가족은 그보다는 진실을 세상에 밝히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고요. 맞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스포츠가 정치를 만나는 아주 혁신적인 사건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블랙라이브즈 메러 운동 이후에 NBA와 NFL의 변화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와 직접 결구되기 전까지만 해도 NFL 팬이라고 하면 현실 정치에 가장 관심 없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냥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해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예능 아니면 스포츠만 보는 사람. 맛있겠네요. 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러한 민식 축구팬들에게도 큰 경종을 울렸던 어찌 보면 정치 무관심층의 상당수를 돌려세웠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했습니다. 뉴스아카이브였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 그 식감, 그 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처음 씹는데 아, 뭐지? 했어요. 왜 안 딱딱한 거지? 어? 근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 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강점. 언제나 우란다. 이게 뭐라도 하면 계속해야 돼 아주 문제인데요. 예고를 하나 보니 계속해야 됩니다. 간단히 합시다. 다음 주는 헬마우스 5월 맞이 민주화운동 기념 헬마우스, 헬마우스 코너 혹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친구들 특집 헬마우스 코너 매년 5월만 돌아올 것 같아요. 소재만 들어도 위압감이 느껴지네요. 이게 불량 몬스터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네요. 우르르. 근데 작년만 해도 우리가 이제 그 구구 친구들을 처음 만났으니까 유튜브 구구 친구들을 그래 이러는구나. 그래 이런 거 이렇게 팩트체크해서 때려부수자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제 올해 만났잖아요. 알겠는 거예요. 이것들이 5월만 되면 어떻게든 훼손해보려고 아 그렇죠. 네. 못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요. 마치 뭐 다단계 판매시키려고 접근하는 분들이라든가 마약상이라거나 이런 사람처럼 처음엔 좋은 얘기하면서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나쁜 걸 꺼내.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한 의도를 가져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모든 새로운 건 거부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착하고 옳은데 교조적인 사람. 끈질긴 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근데 저쪽이 끈질기게 매년 5월만 되면 미친 소리를 해요. 다음 주는 헬마우스 코너. 먹는 이야기 마무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 참. 이경혁 문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럼 말을 더 많이 해요. 땀을 더 많이 흘려요. 그럼 말을 더 많이 해요. 끝나질 않아요. 이게 그리고 약간 원고가 제논의 역설처럼 이번에 반. 그 다음에 그 반의 반. 그 다음에 그 반의 반. 그 다음에 그 반의 반.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당선 인사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네. 서민의 고통과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는 뭐 이런 소란. 뭐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서민의 고통을 어떻게 닦아요? 그렇죠. 서민을 닦아버리겠다. 재개발 지역에서 그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 문학인의 땀을 닦아서 빨리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유승균 피디하고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10회를 마무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XSFM 스냅백 리플렉티브 실버 사신 분들 리콜 신청해 주시고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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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